아, 가시는 거예요? 아, 정말?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인사드리겠습니다. 같이 갈래? 언니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또 지훈이랑 셋이 뭐 얘기할 때 있어서. 개봉들 입으면 되려면 이제 머리가 약간 가능성이 좀 있는 애가 괜찮아. 광수는 아직. 그러면 하여튼 내가 다시 올게. 네, 그러면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아니. 하여튼 무슨 뭐 여왕벌 뭐 공주 레이스 들어가는 거에는 무조건 사이 누나가 목이 돼 있다니까. 다가 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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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네, 나! 한周에 이리 와라. hold on. 나, 날MY! 목감은 이거 들어! 나라, 나나, 나라 원. 맥꼭감 받고 오라고! 나, 날아. 넓 다 ہér. 내가 날아 lma кан아!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건가? 바보 나를 만나 그들을 런닝으로 대구에 참고를 가라. 그럼 내가 영사합니다. 언니 그렇게 먹지도 않았는데. 그러니까 아버지 이상해. 그 첫인상 그것만 가지고 내가 4.8kg로 태어난 거 가지고만 계속. 우리 형 씨 여기 살도 빠지고 지금. 그래 나 지금 뼈만 남았어. 어떡해요 우리 아버지 정말. 어 어. 왔어. 어 여기 옆에. 공준대 옆에. 남자야 여자야. 집에 더 기다려봐. 없다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없다. 우리 누구야. 안 보일 텐데. 우리 안 보일 텐데. 구곤달.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.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. 내가 너희들의 평강공주가 되겠다. 안 된다. 우리 아희들. 야 너희들이. 야 너희들이. 가자 가자. 내가 맞다. 어디 가. 여기가 여기가. 아 안 됐다. 아 진짜. 아 이제 훈련 되게 힘들게 시킬 거야. 누가 온 것 같아요. 그쵸. 유희다! 유희! 유희! 보고 싶다! 유희야! 유희야! 왜? 왜? 누가 그랬어?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요? 유희! 보고 싶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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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데 가고 싶다! 유희 온다고 왜 미리 얘기 안 했어요? 우리 양복 입고 와야 하는데 여기 무슨 촬영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한 거거든 아 진짜요? 우리 양복 갈아입어야지 유희하고 우리하고 제가 여러분들의 평강궁지입니다 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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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가고 싶다! 가고 싶다! 가고 싶다! 가자! 바보 은달들 자! 자! 가자! 야! 너희들이 잘 어울린다! 아까 너 광수 진짜 바보 같더라 진짜 돌렸다 왔어? 가보야 용감한 동두님들이 바보 은달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최종 결전의